한참을 욕조하네 남자 구부정한 내한테 온 적이 네 손이 닿았던 탓에 더 영혼 같던 지간들을 다 이제는 닦아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난 포란 듯이 살아갈 텐데 난 어디쯤에 멈춰버린 기차처럼 또 쓴 내일을 바라보다가 앞으로 달려보려 했어도 차선처럼 달려붙어서 난 어디도 계속 고향이 큰 자리 지저분해진 법을 싣다가 이 그림이 재미있다 했잖아 우린 너무 못다운 공간에는 너번에 우릴 텐데 이제는 비워져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넌 포란 듯이 살아갈 텐데 난 어디쯤에 버려진 신발장처럼 한총이 없지 한총이 없인 의미 없잖아 넌 포란 듯이 살아갈 텐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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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어디도 갈 수 없고 여기 그 자리 여기 그 자리 난 어디도 갈 수 없고 여기 그 자리 감사합니다.